나 양평에 바람이나 쐬러 갈 것 같고. 간다. 아 진짜. 안 돼. 안 돼.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. 소 언니 정말 예쁘시네요. 네? 가족들이 원래 저렇게 들이대는 기질이 있나 봐요. 네. 우리 식구들이 원래 잘 들이대요. 오늘 진아가 학교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날이야. 진아가 오늘의 주인공이야. 나 아직 가평이야. 진아 연주회에 못 갔어. 나 여기 왔어요. 뭐? 어딨다고? 진아 학교요.